안녕! 홍어에서 온 미라예요. 머리 염색한 김에 하니 메이크업도 한번 따라해보고 싶어요. 제 얼굴은 하니 얼굴이랑 완전 다르게 생길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 얼굴형에 어울리는 메이크업으로 해본 거예요.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. 베이스와 파운데이션 바르고 나서 컨실러 발랐어요. 파우더 바른 다음에 눈썹을 그려줬어요. 밝은 아이브라우로 마무리했어요. 제 습관은 먼저 속눈썹을 컬링해 주는 거예요. 그러고 나서 브라운하고 핑크색 아이섀도우를 발라줬어요. 틴트를 발라주면 핑크색 잘 보일 거예요. 눈 아래도 핑크 아이라인 그려줬어요. 반짝반짝 빛나는 은색 아이섀도우를 살짝 발랐어요. 눈 머리에 흰색 아이라인 그려줬어요. 블랙 아이라인 그려주고 나서 마스카라 발라줬어요. 마지막엔 핑크 블러셔로 마무리했어요. 립 부분은 먼저 컨실러를 발라서 전체적으로 핑크색 틴트로 바른 다음에 중간 부위에 빨간색 틴트로 발라줬어요. 완성입니다. 이거 바로 하니인 듯 하니 아닌 하니 같은 메이크업이에요.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. 봐줘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도 봐요. 안녕. 안녕.